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건강하고 저렴한 다육이들 소개해드리는 유튜버 건프로 다육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택배는 안되는 다육이 매장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다육이 구입하세요 모든 다육이들은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다함께 보시죠 11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농장의 신상 다육이들이 도착합니다 11월 9일 3시 야생콜로라타 야생콜로라타 만원인데요 할인받아서 7천원 야생콜로라타 7천원 을려심 철화 을려심 철화 색깔이 아주아주 예쁜 아이죠 건프로도 이 아이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4,200원 그린 에메랄드 금 7천원이요 그린 에메랄드 금 그린 에메랄드 금 그린 에메랄드 금 이어서 엘사 얼굴이 몇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엘사 7천원 엘사 7천원 엘사 7천원 벽어연 금 벽어연 금 자세히 보실게요 벽어연 금 요렇게 노란빛 나는 아이들 금 벽어연 금 짜자잔 야로수 금 물 먹으면요 얘네들이 입장이 통통이 되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야로수 금 2,100원 기천 기천 1,400원 기천 1,400원 기천 1,400원 아이시그린 아이스그린 요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1,400원이요 아이시그린 굉장히 색감 좋은 아이죠 아이시그린 1,400원이요 머니메이커 금 1,400원 머니메이커 금 1,400원 굉장히 귀여운 아이죠 나나 후쿠미니 나나 후쿠미니 군생으로 키우면요 이 아이들 색감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1,400원짜리 아이들도 색감 너무 좋잖아요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요 외도 쌍도 지금 얼굴 3개짜리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원종 자라고사 1,400원 원종 자라고사 1,400원입니다 원종 모닝 라이트 원종 모닝 라이트 1,400원 원종 모닝 라이트 1,400원 건프로가 현장에서 녹음 이렇게 처음 해서 어제 방송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디 아프냐고 걱정해주시는데 괜찮아요 건프로는 쏘머즈거든요 콜로라타 1,400원 색감 너무 귀엽죠 1,400원짜리 콜로라타 보고 계십니다 핑키 핑키 1,400원 핑키 1,400원 핑키 1,400원 짜자잔 핑키 너무 이쁘죠 입동도 진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오나요 벤바디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죠 건프로도 벤바디스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많이 키웠었고 지금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벤바디스 1,400원 오리온 오리온이요 이렇게 쌍두아이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요 합식해서 심어도 굉장히 예쁘고 색감이 너무 근사해요 입장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장점이 있죠 오리온 뮤즐리 보실게요 뮤즐리 군생 뮤즐리 목대 굵어요 뮤즐리 4,200원 뮤즐리 4,200원 트럼펫 핑키 5,600원 트럼펫 핑키 5,600원 우주 개의식물체 같죠 트럼펫 핑키 입장 광나는 것 좀 보세요 트럼펫 핑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을려심 철화 을려심 철화 4,200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다니까요 인천 다육 도소매점 평일 9시 일요일 11시 오픈하는 매장입니다 모든 다육이들 30% 할인 중이에요 화이트 스노우 금 4,200원 화이트 스노우 금 4,200원 린드시아나 4,200원 린드시아나 4,200원 홍치아 철화 홍치아 철화 7,000원 홍치아 철화 7,000원 아리엘 철화 있네요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 우와 오우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이 있네 아리엘 철화 2,100원 벽어영 금 벽어영 금 3,500원 벽어영 금 3,500원 자아 옥투샤 4,200원 시뮬런스 시뮬런스 2,100원 시뮬런스 2,100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뾰족뾰족 오우 귀여워요 대비철화 3,500원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비철화 3,500원 조이 스툴루크 금 5,600원 조이 스툴루크 금 5,600원 네 우와 색감 너무 예뻐요 폴리린제아나 폴리린제아나 2,100원 폴리린제아나 2,100원 폴리린제아나 2,100원 르노어링 금 4,200원 르노어링 금 4,200원 짜자잔 건프로가 너무 귀여워하는 나비봉랑 3,500원 나비봉랑 3,500원 이 방울봉랑 나비봉랑 뭐 칼라봉랑 뭐 요런 아이들은 키우기 무난한 아이죠 이 아이들은 입꼬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건프로는 저희 집 환경에선 좀 어려웠어요 요요 3,500원 요요 건프로 추천이요 색감 너무 예뻐요 요요 요요 3,500원 크리스마스 캐롤 굉장히 불가사리 같이 생겼죠 크리스마스 캐롤 야생콜로라타 4,200원 귀엽죠 야생콜로라타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4,200원 화이트 턱시판 화이트 턱시판 2,100원 2,100원 입장 좀 보세요 와 쭈 마디바 마디바 3,500원 한때 진짜 비싼 아이였어요 마디바 한 번감 했던 아인데 요즘 그래도 시장 형성가가 많이 다운됐죠 마디바 3,500원 피츠핑크 4,200원 나리나리 나리나리 캐나리 색감이 얼마나 예쁘면 개나리예요 개나리 7,000원 개나리 7,000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있어요 작은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개나리 7,000원 알젠티아 금 3,500원이요 알젠티아 금 할인된 금액 3,5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원종 셀럭스 원종 셀럭스 목대 좀 보세요 7,000원 원종 셀럭스 7,000원 야 이제 한 포트 밖에 안 남았네요 미니 복랑 15,000원 30% 할인해서 10,5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덴트라 잼 10,500원 묵은둥이 아이들 벨그레이브 얘도 역시 10,500원 얼굴이 몇 개인가요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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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한 아이들 을려심 철화 을려심 철화 24,000원 16,800원에 판매되네요 너무 예쁘다 이 아이들 화분 분갈이 해가지고 새 옷 입으면 을려심 철화 시치쿠시 5,600원 시치쿠시 5,600원이요 와 얼굴이 너무 한아름 부캐 꽃 같아요 미니 복랑 미니 복랑 너무 귀엽죠 건프로가 추천해요 얘 진짜 키우기 너무 예뻐요 이렇게 금기 많은 치아와 구입 가능하신 적 있나요 7,000원이요 30% 할인해서 치아와 금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치아와 금 한때 굉장히 비쌌던 아이죠 치아와 금 11월 9일 오후 3시 이후에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 쫙 전시됩니다 러블리 로즈 1,400원이요 러블리 로즈와 마찬가지로 알바 뷰티 1,400원 합식해서 키우면 굉장히 이쁘죠 매직잼 골드 1,400원 예쁘게 물드는 일만 남은 매직잼 골드 인천 다육 도소매점 신상 다육이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택배는 안된다는 안타까운 소식 택배 안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눈으로만 힐링해주시고요 택배 가능한 매장도 건프로가 또 올려드릴게요 우리 찐 우동생 구독자님들 건프로 어디 아프냐고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현장에서 다육이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민폐 끼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다육이 감상하시는데 건프로 촬영 다니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또 그러시면 여러분들 같이 언짢으시니까 건프로가 조용하게 촬영할게요 11월 12월 집안의 행사에 대외적인 활동에 건프로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쁜 하루하루 보내지만 우리 다육이 영상 기다리는 언니들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건프로가 즐겁게 촬영 다니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베라하긴즈 베라하긴즈 2800원 와 얘 2800원에 구입하면 진짜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2800원 베라하긴즈 백봉 백봉 입장이 그냥 얼마나 짱짱한지 3500원 백봉 3500원 백봉 3500원 나나오쿠미니 5600원 이렇게 엄청 얼굴도 많은데다가 목대가 여기 보이시죠 목대 퉁퉁하니 굉장히 예뻐요 건프로 영상 다육이 영상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육이에 빠져 계십니다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 다 예쁘겠죠 그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얘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4200원이요 독일 샴페인 짱짱한 독일 샴페인 4200원이요 색감 좀 보세요 독일 샴페인 매직잼 골드 1400원 매직잼 골드 1400원 펜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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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펜댄스 꽃이 아주 예쁘고 합식해서 심으면 더욱 빛나는 아이예요 펜댄스 1400원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 1400원 살구미인금 1400원 섭세실리스 금 1400원 섭세실리스 금 1400원이요 오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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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오팔리나 1400원 오팔리나 1400원이요 파랑새목대 4200원 파랑새목대 4200원 파랑새목대 귀엽고 고급지구 하이패션 감각을 친인 하이패션 장사카나이죠 마케베니아 금 친인 11,000원 서두르세요 다육이 화분도 새로 들어왔어요 인천다육도소매점 다육이 화분 다육식물 신상 모두 30% 할인중입니다 레드애보니 로얄애보니 피가르 레드와인 철화 TM 엘콘 철화 달맞이 4200원이요 아메티스트 7,000원 핑크스팟 군생 9,800원이요 원종애보니 실생 원종애보니 실생 5,600원이요 레드팬타지 4,200원 레드팬타지 4,200원 미국마리아 1,500원 파피스 로즈 4,200원 화이트그린 7,000원 레드크라우스 철화 1,6800원 얼마나 빨갛고 정열적으로 물들었는지 와 너무 이뻐요 폴리엔시스 철화 폴렌시스 철화 14,000원 1,000원 한스 에보니 11,200원 골드스톤 1,500원 천대전송 철화 똑같이요 1,500원이요 피트핑크 와 신상 다육이 소식 알려드릴게요 인천 다육 인천 다육 도소매점 11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농장에 쫙 전시됩니다 새벽같이 산지에서 출발하는 신상 다육이들 통통 건강 따글따글 방울복랑 금 35,000원 방울복랑 금 35,000원 원종복랑 금 5,600원이요 세상에 원종복랑 금 값이 이렇게 떨어졌나요 5,600원 탐 7,000원 라탐 7,000원 라탐 7,0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너무 이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화이트 그린이 4,200원 화이트 그린이 4,200원이요 마디바 4,200원 마디바 4,200원 마디바 4,200원이요 인천다육돔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입니다 584-19번지요 로얄에본이 21,000원이요 로얄에본이 21,000원 젤리카시오 14,000원이요 젤리카시오 14,000원 먼디 14,000원 먼디 14,000원이요 주아나 14,000원 주아나 14,000원이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쇼핑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프로 다육이 다육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변함없이 방문해 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 왕언니 중간언니 왕오빠 분들 감사합니다 믿고 다육이 영상 봐주셔서 건프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하루하루 즐겁게 재밌게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희 상남자가 저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즐거운 재밌는 다육이 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변함없이 건프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